이거 되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방금 카드키다 카드키 카드키 먹었어요 저 카드키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반갑.. 아니 지금 말하면 되는거죠? 오프닝 하면 되는거죠? 네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갓도티 교도소 선배님 도티님과 함께 탈출작전 아이고 이거 오셨네 도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교도소는 처음이죠? 아 예 전 처음입니다 아주 두려워요 지금 너무 부들부들 네 우리가 빨리 이 교도소에서 탈출을 해야됩니다 네네네 선배님만 믿고 열심히 따라갈게요 네 헛 작전을 짜야겠다 예예 오늘의 작전은 경찰들을 무찔러가지고 네네 카드키를 얻고 카드키를 얻어가지고 탈출하는겁니다 아 카드키 얻으면 바로 나가는건가요? 그쵸 카드키 얻으면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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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조끼를 왜 싸워 어 엎드리세요 C키 C키? 저희는 권력에 약한 컨셉으로 가야되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꼭 엎드려다녀야되나요? 네 누가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바짝 엎드리는거죠 아 그냥 싹싹 빌면 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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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보세요 F키 누르면은 이렇게 때릴수 있어요 F키 아! 아유 두드러패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두리만 따라갈게요 그냥 뒤에서 절절절절 아니 우리 같이 잘해야되요 저도 뭐 보수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어! 저녁시간 저녁시간 밥먹는시간이에요? 네 밥도 먹어요? 디너 디너 밥먹어요 교도소도 밥줘요 식당입니까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밥하나 고르세요 어 이거 배식이네 응 하나 골라가지고 1번키를 누르면 그게 수판이 들 수 있어요 1번키네 잠깐만요 おお 가moi 어 gesch 됐자 됐자 아아 왜 때려 여기서 앉아서 밥 먹드릴 알겠습니다 일단 말 잘 말 잘듣는 컨셉으로 가요 네 자 이쪽으로 자 마주보고 식사를 할게요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거요 없었 눌리면 되네 눌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네 스프우네요 맛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수저를 안주더라구요 손으로 먹어야되요 아 인도식이네요 밥먹는데 누가 머리를 밟고 누가 이거 예의가 없어 이거 우리 독지선배님을 다 먹었다 조금만 빨리 먹겠습니다 기다려주십쇼 선배님 근데 경찰들이 안보이네요 어 그러네요 저 경찰 분인가 저건 독지님 어디갔지 뭐야 이거 로봇도 있네 잠깐만 도티님 옆에있어 불안해서 안되겠다 저 망치 들고있어요 뒤에 잠깐만요 근데 여기 약간 점령당한거 같은데 점령당했다고요? 탈옥스들이 총같은거 구해가지고 교도소 점령할수있거든요 아니 지금 폭동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그런거 같은데 잠깐만 일로와봐요 요쪽이 경찰들만 들어갈수있는 방이거든요 아하 들어간대요 들어간다 통과했다 이거 뭐야 총있네요 총 일단 한번 들어가보는거지 야 공격하는거 원래 이런 컨셉으로 하려고 그랬던거 아닌데 총잡았습니다 쏘면 되나요 잡았어요? 네 총잡았어요 오케이 일단은 총없는척 다시 여기 저녁시간이니까 식당가가지고 깜빡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여기여기여 나 기였어요 나 기고있어요 아 죽이지마세요 나 뒤에 말잘들께 깜빡으로 오세요 깜빡으로 자 문좀 열어주세요 문 나가게해주세요 제발 말잘들께 거기 갇혀있어요? 예 지금 갇혀있어요 총 구했는데 아 죽어도 괜찮아요 아 죽어도 되나요? 네 왜냐면 제가 총을 가지고있기때문이죠 아오케오케오케 저 죽습니다 역시 선배님 클라쓰 아무튼 우리는 그냥 우리살길만 잘 찾으면 되요 알겠습니다 전 나왔습니다 도티님 뒤에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흐흐흐흫 누가 자꾸 따라온다 일단 오늘 밤까지는 교도소에서 보내보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 안일으키고 조용히 있을께요 저 예 여기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 바빠요 이거 구했어 오오 총이다 원총 이것도 구했어 이것도 이것도 대박이죠 최강이네 2층으로 가야겠다 예예 알겠습니다 2층깜빵에 있을께요 네네 이제 문 닫힐거에요 깜빵에 알겠습니다 따로있죠 뭐 너무 몰리니까 그래요 그래요 다들 이제 아니 제방에는 아무도 안들어오시네요 이거 너무 한가리 자 일단은 오늘 밤은 여기서 좀 평화롭게 잠도 좀 자고 버틴 다음에 내일 아침 자유시간에 한번 탈출을 노려보죠 알겠습니다 저는 맘에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에 아아 아 자꾸 시청자분들인가 저 제 막 땀을 때리시네 안돼 안돼 차권으로 날려버리면 안됩니까 안돼 안돼요 아 안돼요 네 변기에 앉고싶은데 이게 앉는 버튼은 안되네 변기에는 못앉아요 아 안되네요 엎드릴수 있어요 변기에 아 씨버튼으로 헛구역질 아 짜 아 아 저 여기 좁아죽겠는데 다섯명이 있어요 다섯명이 아 이건 너무하는거 아니야 이거 두평짜리 방에 다섯명 남자 시커먼 남자 다섯명 어 어 걸렸다 어 아침 시간인가요? 아침 네 이제 아침 먹으러 가면 되요 알겠습니다 헛 아침 든든하게 먹고 타러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가지고 자 여기 보이세요 다들 네에 어휴 다들 사이좋게 앉아가지고 밥먹네 이렇게 많이 밥먹는거 처음인데 아 그래요? 네 여기 테이블이 꽉 찼어요 되게 좋아보인다 아이고 야 누가 날 자꾸 때리는데 아 인기 많으시네 아 아 밥먹는데 아아 아 죽었다 죽었어요? 헐 이거 죄수가 죄수를 죽였어요 아 다시 살아났어요 저 아 바로 되네 어 야자타임이다 어 야자타임 야자타임 아니에요 아 야드야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일단은 바로 경찰들 사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두드러팔게요 두드러패 흐으 내가 가진건 주먹밖에 없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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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되요 자 아 저기 오암마 드셨네 아아 잡았다 잡았다 아 나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아 경찰 잡았어요 근데 경찰한테 뭐 안나왔어요? 총 남았어요 카드키는 안나왔어요 저기 경찰 또 있다 경찰 경찰 빨리 때려요 자 다들 잡읍시다 폭동 일으켜요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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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죽었다 오케오케 권총 먹었어 권총 오케오케 저기 저기 경찰 이제 카드키만 나오면 되는거죠 네 카드키만 먹으면 돼요 오케이 야 이거 단합이 잘됐네 제수끼리 오 그러니깐요 제수분들이 되게 많이 뭉쳐가지고 약간 앞에 계신 분들이 살짝 고기방패 같은 느낌이 아 그렇네요 음 고기방패 어 저 경찰분들이 포기하고 자꾸 나가나 4분밖에 안남았는데 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이거 이거 진짜 저도 이런 장면 처음 봤어요 이거는 대반란시대에요 아니 경찰이 지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도 되겠는데 여기 접수해도 되겠네 아 여기 문 한번만 뚫리면 되는데 한번도 일해본적은 없는데 여기 경찰로는 접수할 수 있겠는데 지금 쫄아서 못나오고있다 경찰이 자 여기 겁먹었어 경찰들이 못나오고있어요 문만 열려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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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바로 죽어버렸어요 빨리 빨리 들어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아 문 한번만 더 열렸으면 좋겠다 야하 총 드셨어요? 저 저 저 뻗고있어요 아아 나가고싶어 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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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샷건 우와 대박이야 이거 오케 여기를 점령했지? 이거 되게 흔치않은 일이거든요 카드키라 카드키 카드키 먹었어요 저 카드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오케 대박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드로 갈게요 네 밖으로 나가계세요 아 카드키를 먹다니 좀 더 점령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어허허허허허 오케 어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는 자유의 몸이 될꺼야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저 저 뒤에있습니다 네? 잠깐 누구였어요? 어디로 가요? 들어가자 여기 이렇게 대탈출 이렇게 탈출한 적이 없는데 여기 여기 어디요 자 단태로 갑시다 여러분들 나오세요 어허허 올라가요 올라가요 카드키 들어야되나? 아 들어야되네 올라가면 되나요?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으어어 이렇게 어떻게 탈출하지? 와 대박이다 이거 어! 저 경찰! 오케이 나이스 와 경찰 처리 완료 이쪽으로 떨어지면 돼요 그냥 떨어지면 돼요? 아 몰라 이거 뭐 탈출한건가요 지금? 몇명이야 지금? 진짜 많다 이제 여기서 차를 구해가지고 차? 그 아지트로 가면 되거든요 아지트가 있다고요? 어 저 뒤에 보니까 막 자 일단은 경찰차다 경찰차 어 경찰이에요? 아 재수다 아 이거 타기도 힘들어 어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 차타고 일로오세요 오케이 저쪽으로 저기 산 정상에 아지트 있거든요 아 저게 아지트인가요? 오케이 아지트로 저기서 좋은 무기들도 얻을 수 있어요 어 저기 누구 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인가? 경찰이면 죽여야되요 경찰인가? 자유인들인가? 어어 하이래 하이 어어 자유인 아 자유인이 될 수 있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와 이런 길이 있었어? 응 여기 여기 들어가요 아 여기 들어가면 자유인되는거에요? 와 여기서 이제 총도 먹어주고 어 야 총이 있어 네 오케이 좋았어 좋은 총 좋은 총 풀셋 풀셋 오케이 좋았어 AK 소총입니다 이거 여기서 자동차 뽑고 교도소 점령하러 가볼까요? 네 아 교도소 점령을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우와 단체로 우와 크리미널 탈주한 사람들이 진짜 많네 보자 아 여기 뜨네 에 아니 진짜 많다 저희 경찰들은 다 퇴직했어요 지금 경찰 두명입니다 지금 네 두명 ㅎㅎㅎㅎ 불익님은 나쁜 짓은 잘 안하시죠 아 당연하죠 저는 여기 처음 오는건데요 경찰서 가보신적 있으세요? 아니 한번도 없습니다 전 어 그래요? 단 한번도 오오오 모범 시민이시구나 도티님은 경찰서 가보셨어요? 저어어는 가본적이있어요 어? 왜요? 아 제가 잘못한건 아니고 아 친구가 스쿠터를 자기가 타다가 사고를 냈으면서 접촉사우를 냈는데 아 죽었다고요? 아 뭐야 잡혔어 야 저 경찰 영웅경찰이네 잡혔어요? 누가 뭐 풀어주나? 이거 어떻게 풀어줘요? 안되나 아 안돼 잠깐만 저 재수 됐거든요 저 저 좀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뚫고 갈게요 이거 어떻게 뚫지 제가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밖에 나갈게요 오케이 열었다 들어왔다 아 누구야 쏘지마 살려주세요 제수들끼리 왜 싸우는거야 너 죽었다 이게 저는 다시 제수의 몸이 되가지고 자유인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인들한테 죽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만 경찰이 경찰이 아니네 이거 와 이거 완전 점령했다 고수분에게서 이거 한 수 배우네요 제대로 자유인도 해보고 떼거지로 탈출해가지고 교도소로 아예 집어삼켜버린건 처음이에요 뭐 거의 뭐 경찰이 손을 못 썼네요 네 그러니까요 잘 살고 있을게요 전기충격 당했어요 네 도트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자유인 되셨으니까 네 행복하게 잘 사시구요 알겠습니다 저 스포츠카 타고 좀 구경좀 할게요 저는 다시 여기 깜빵에서 열심히 잘 살게요 면을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전기충격 네 안녕 네 빠이빠이 수고하셨어요 네 자 도트님과 대폭동 탈출 성공입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구요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Спасибо 안녕